우리야. 언니. 그래. 차라리 나한테 섭섭하다고 해줘. 화내고 소리라도 지르던가. 나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단 말이야. 보리야. 난 너한테 섭섭한 것도 화난 것도 없어. 언니. 만약 내가 너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거야. 정말? 정말이지 그럼. 그러니까 보리야. 우리 이제 그만 있자. 나 너한테 정말 좋은 새언니가 되고 싶으니까. 응? 언니. 언니. 미안해. 미안하긴. 미안해. 언니. 미안하다. 미안해. 아